생리 전 변비가 나타나는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리 전 변비는 배란이 일어난 후 다음 생리가 올 때까지 황체기에 발생하는데 보통 생리 시작 1,2주 정도 전부터 변비 증상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생리가 시작되면 황체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롬 분비가 감소하고 자궁 수축 호르몬인 프로스타그란딘이 분비되면서 자궁을 수축시켜 생리혈을 배출하고 동시에 대장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가 해소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궁 수축 호르몬인 프로스타그란딘이 과하게 분비될 경우 대장도 과하게 수축해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